CTS 기독교 TV 4인 4색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멋진 인생을 만드는 개산중앙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최신성 목사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목을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못하실 줄 알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목은 멋진 인생은 하나님의 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인 멋진 인생이란 게 뭔가 세 가지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꿈꾸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 꿈은 여러분 모두에게 다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멋진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신다 멋진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런 생각을 사실 잘 안 하게 돼 있어요 많은 성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보통 두 가지를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은 심판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해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져요 그런데 저는 한번 그런 생각 해봤어요 우주만물의 창조자시고 온 우주만물의 주관자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과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실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심판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거예요 막 힘든 거예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혼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버겁고 재미도 없고 항상 긴장돼 있고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되기를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정말 의미 있게 살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칭찬 듣고 그래서 그 칭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요구하실 때 더 크게 쓰임받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오늘서부터 하나님은 심판자다 하나님은 그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싹 지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내가 잘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멋진 인생을 위해서 뭐 하시는 분이냐면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 우리가 그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멋진 인생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가 이거를 알 수 있는 딱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킨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는 자기 몸 하나 조금만 아파도 막 난리 난리가 나죠 저도 옛날에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집에 가보니까요 아이 귀가 엄청 보여있는 거예요 막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큰일 났나 보다 해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수업을 하다 말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놀래가지고 이 아이 귀가 왜 이렇게 돼 있냐고 그러니까 병원 의사가요 너무 대술 없이도 앉게 생각하면서 아이가 벌레에 물린 거니까 조금 있다가 놔두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정말 괜찮아질지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벌레만 물려도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걱정하고 막 근심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어떤 작은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냥 내어주신 게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 거기서 피 흘려 죽게 만들어주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잘된다는 게 아니라 멋진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그 믿음에 성장해서 더 크게 쓰임 받는 이것만 하나님은 꿈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 종일 제 생각에는 그것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을 멋진 인생으로 만드실까 이것만 고민하시고 또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저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를 멋진 인생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세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거든요 그 모든 종교의 신들은요 다 똑같아요 자기를 찾아오라 그래요 나를 만나고 싶거든 너 이런 정성을 들여야 돼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 이런 걸 참아야 돼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방법을 다 가르쳐주고 자기는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낮고 낮은 자들 천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실패한 자들 저 광야 구속에 있는 모세계까지 하나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세를 보면 하나님이 그 모세를 찾아가셨는데 그때 모세가 어디 있었어요? 광야 끝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 광야 끝이 어떤 곳이냐면요 그 당시 모세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갔거든요 그러나 경찰도 찾아가지 못한 곳이었어요 또 원수도 찾아가지 못한 곳이었어요 그런 가장 깊은 광야 구석에 모세가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곳까지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밤중에 자기들끼리만 약속하고 그리고 모여가지고 문을 잠고 있는 그곳에도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바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정말 누구네 집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자리에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보내셨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아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멋진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분명히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 여러분들의 자리가 외로운 자리가 아닙니다 실패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를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숨기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럼 왜 찾아오시는가 또 많은 분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 나를 혼내기 위해서 찾아오시는구나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야단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을 찾아가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딱 한 가지 저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렇게 인생을 저렇게 살게 놔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멋진 인생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셔서 한 일은 뭐냐면요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사실 모세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모세는 평생 광야 끝에 살면서 야 누가 나를 찾아오겠냐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모세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양치고 그냥 먹고 또 자고 그 다음 눈 뜨면 또 양치고 먹고 자고 이게 모세가 하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그게 모세의 인생의 유일한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 광야 끝에 놔두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이끌어내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은 이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끝까지 오셔서 모세를 만나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알려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 멋있는 계획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도망자고 실패자고 살인자고 내가 이 광야 구석에 여기 와서 있는데 하나님 그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모세의 마음 속에는 아마 섭섭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지금 약 올리시는 겁니까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오셔서 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요 모세가 있는 장소만 찾아가신 게 아니라 모세의 마음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그 모세의 마음 안에 그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 다음에 뭘 보여주시냐면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해서 너가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야 그거 한번 집어던져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그거 다시 잡으라고 했을 때 그거를 잡으니까 그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내 꿈만, 계획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거 하나 보고 마음이 확 열렸게 했어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를 보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손을 갖다가 가슴에 놓게 하고 다시 빼기 하고 그래서 문두병이 걸리게 했다가 낫게 했다가 이거는 모세의 생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처음에는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에 뭘 가지고 기적을 보여주셨냐면 모세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모세는 아 이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더불어서 이분이 왜 나를 찾아왔는지에 대한 마음도 이제 조금 열리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출애국의 성경을 보면요 그거 가지고 모세가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들은 것 같아도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멋진 인생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셔서 세 번째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를 끌어냅니다 모세 스스로는 못 나와요 왜? 너무 두렵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실패자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패자 아무런 계획이 없는 인생을 포기한 것이 이제 모세의 인생 속에 완전히 젖어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영적인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례국기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 간대 자기가 누군지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획을 얘기해 주셨고 또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그거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 나는 누군지 아세요?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인한 장소가 어디냐면요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셔야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그 일에 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마 모세 생각에는 하나님 왜 세상에 젊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왜 정직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성실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이 가야죠 왜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 같은 사람한테 왜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하나님 마음이요 얼마나 섭섭했을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걸 몰라서 하나님이 광야 끝에까지 모세를 찾아오셨겠어요?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모세가 했던 과거를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모세가 지금 저 상황을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모세의 미래가 없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걸 다 아시고 하나님은 막 속상한 마음 왜? 하나님 모세를 창조했을 때 모세가 지금 이 시간에 그 광야 구석에서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거든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모세를 창조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막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셨는데 모세가 기껏 한다는 얘기가 내가 누구 간대에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출애국기에서 또 얘기합니다 야 나는 너를 위한 놀라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계속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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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국기 4장 1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나는 혀가 둔해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출애국기 4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세요 나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보면서 너무 속상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주겠다 너 걱정하지 마 네 입과 내가 함께 있어서 네가 그때 맞는 말 가장 좋은 말 가장 정확한 말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알려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모세가 막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화를 내셨어요 자 이 화내는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 맞아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아니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이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면서 모세를 보냈을 텐데 아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 드디어 하나님이 심판자의 모습을 드러내시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으로서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 화내시죠 어떤 때는 막 분노하시기도 하시잖아요 뭐 지금 말하자면 옛날 부모님들은 매를 드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모님의 목소리만 그 부모님의 쓰는 단어만 그 부모님의 행위만 보면 그 부모님은 심판자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보고 아 우리 엄마는 나를 심판하는 사람이야 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심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자녀들은 그 부모님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자녀들은 그 부모님들의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은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보거든요 마음을 봐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야단 맞을 때 내가 욱하는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뒤돌아서면 아 우리 부모님이니까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지 매를 맞을 때는 아프지만 그러나 아픔 이후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깨닫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모세에게 분노했을 때 그 분노는 그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간절함이 들어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정말 안타까운 모습 정말 모세를 볼 때마다 이 모습이 내가 꿈꾸던 모세의 모습이 아닌데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이걸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니까 하나님 막 모세를 보면서 막 참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의견은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견을 굽히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면 훨씬 더 잘나가는 사람 훨씬 더 유명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면 훨씬 더 큰 영광을 받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의 끈질긴 어떤 아주 토론 끝에 결국 성경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출애국의 4장 20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딱 잡은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모세의 마음이 열리기를 시작하면서 그 모세의 마음 속에 있었던 그런 절망감 또 모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그런 패배감 또 모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하나하나 다 사라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이제 모세의 자리는 절망과 실패와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그 자리는 희망을 키우는 희망의 싹을 키우는 그런 자리가 되었고 이제 그 자리는 모세 혼자 외로워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던 자리가 아니라 이제 그 자리에는 모세 옆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우리의 자리가 된 거죠 이제 그 자리로부터 이제 모세의 인생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모세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누가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세의 인생을 정말 멋있는 멋진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한 그런 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의 자리가 외로움의 자리가 아니고 실패의 자리가 아니고 절망의 자리가 아니고 미래가 없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내가 찾아갈 자리고 내가 너와 함께할 자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비전과 희망이 생겨나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요 이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모세를 끌어내서 얼마나 멋있는 사람을 만드는지 모세의 인생에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막 여기저기서 막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도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만드실지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 SFB 1-634-5278-1004-1993 tent 그onda svlik이라고 말입니다 ramerdhcout.com 15609-6003-10085-xx2저 아무도 있습니다 17609-1004-1005-604-80022 노 particola fare 마지막代 SEAPON